QANG SQ. QANG SQR Coalition QANG SQR ANGELadors QANG SQR OAS JIMiner 안녕하세요 우리는 CLS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드디어 시작됐어요. 아니, 뭐가요? 오늘, 우리가 오늘 참 재밌는 걸 할 건데 어떤 걸 하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명을 여왕을 뽑아서 오늘 하루 종일 네 명을 부려보고 싶어요. 이 네 명. 어떤 식으로 여왕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쁜 사람? 이럴 것 같아가지고. 설마 진지야. 진지야. 진지야 빨리 듣기. 아. 뭐 어떤 거예요? 또 준비를 했네요. 우리 리더의 와중에. 아이고. 빨리. 미리 써돌리지.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이거? 네. 진지야는. 뭐야? 이거입니다. 나의 영어 정말 잘한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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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어떡하지? 나 영어 긴장하면 진짜 하나도 못하는데. 유진이가 평소에 영어를 잘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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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이네요. 영어이. 영어 잘한다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공했습니다 아..어떻게.. 오늘 꼴찌로 예상되는 멤버가 더 보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유진이 아 유진이! 안 들었어? 아니 뭐하네 뭐예요? 후기한 거 아니죠? 나 전혀 공개하겠습니다 둘 셋 손! 고! 잠깐만 저는 누구예요? 너 한국말 진짜 잘한다 얼굴 봐 오빠 어디 있어요? 오빠 너 왜 또 있어? 제가 맨날 듣는 얘기 있잖아요 이쁘다고? 그거 왜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왜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왜 한국말 되게 잘해요 어? 그거 왜 나 왕이야 끝 한 시간에 뭐야 뭐야 너 너무 쉬게 너무 쉬게 다 막아봐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너 멈추구나 갈아 잘해보았네 어디 있지 오빠야 오빠 어디있어요? 왜 이렇게 한 번씩 타고 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발 잘 못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몸치라고? 너 몸치라고?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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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시만요! 뭔지 알지 말아주세요! 진짜 너무 떨려요! 뭔지 알지 말아주세요! 성성아빠! 성성아빠! 오빠가 옛날에 적응하는 거 생각했어요? 제가 말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분명하기 전까지 뭐 안 된다고 철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면 나를 보고 엄마가 따뜻한 걱정같이 너 같은 딸 낳고 키워봐라! 그건 아니잖아요! 저 여왕생이 형만 안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일단은 언니는 저한테 존댓말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너는 나한테 여름만 안 되고 전 말을 계속 해주고 뭘 또 하려면 또 오고 근데 예진아 그럴 일 없으니까 내가 꼴치감치 이거 예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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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 포기하고 나왔어요 진짜? 아예 맞춰서 진짜? 언니는 그럴까요? 나는 너무 쉽잖아요 뭐 일상인데 너 애교가 왜 그러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누구세요? 몽둥이 언니 몽둥이 언니 예능 나고 싶어 지금 나 엔델이 염침이 있어 애교 염침이 있어 애교 염침이 있어 또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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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싱 그런거 하세요 또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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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잠깐만 저희 호구가 이제 세명인가요? 아니지 나도 모르겠어 2 2 3 5 어 지금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꼴카부터요 꼴카부터 갈게요 네 꼴카부터요 이거는 흑 흑 흑 승희양입니다 왜? 저 아니에요 저 지들 안했어요 진짜요? 51초 30이 나왔고요 으악 어떻게 울렸어 어떻게 울렸어 뭐야 3위는 장손님 최솜님 승희양 네? 갑자기요? 3위 3위는 송 어? 이게 뭐야? 37초 자 그럼 오늘의 1위 오늘 하드의 여왕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왕 83초 24시간 29초 2위 30초 1위 2위 2위 3위 2위 2위 1위 2위 1위 2위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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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왕이에요 근데 사실 뭐 부탁할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막낸데요 예은 여왕님 네 취실 거 없나요? 쭉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끝나고 수박 수박? 언니들이 저 수박 사주기로 했어요 그쵸? 여왕이 너무 착해 여왕이 평화를 좋아하는 여왕이야 여왕님 나도 변해야겠어 오빠 죄송해요 여왕님 시켜서요 내일 날씨 좀 알아봐주세요 27도요 이런 거구나 와 이제 알았네 고기를 가져오너라 자 여러분 여러분 여왕님 여왕님 모이세요 모이세요 빨리 네 그러면은 용복이사님 머리카락 두 가닥만 뽑아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 선생님 제가 오늘 여왕이거든요 언니들이 제 부탁을 다 들어줘야돼 아 뜨거 승현님 목상태 어때요? 아 목상태야 뭐 여왕님이 목상태 어쩌냐면 제 목상태는 최상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촬영은? 네 촬영이 끝나고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지? 시각이 한 6시? 새벽 6시? 네. 그럼 승현이 노래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그건 안 돼 갈게요. 잘생기세요. 그럼 송언니의 Price 태그를 들어볼까요? 예. 예.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We don't need money, money, money. We just wanna make the world in it. 뭐하세요? 지금 보면 됩니다. 잘못 지킬 것 같아요. 너무 땅스러워. 부드러운 예은이 느낌 부드러운 예은이 느낌 콩콩콩 됐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 오늘 궁금해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니와 동시에 저희 여왕 게임에서 끝이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여왕이었던 우리 장미은이 형. 너무 착한 여왕이었죠? 어떠세요? 사실 제일 붙어서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평생 여왕 아니니까 오늘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타일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LC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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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게임. 뭐해? 제 1회 여왕이었습니다. 영화 게임 이름. 여왕 게임. 여왕이 겁네요. 다음엔 내가 여왕이 되기 싫어. 이거요? 오늘의 챕팅입니다. 레바이. 네. 완성되었습니다. 참기에는 여왕표. 수박 화채입니다. 이칠도. 저의 삶으로서. 이 노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제 1회 여왕입니다. 저는 이거요? 제 2회에. 먼저 존재할 수 있는 부터는. 이렇게. 롯데이. 이를 먼저 수입니다. 여러분이 3회에. 여러분이 1회에.